인천 교육청이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. 지난 11일 인천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양손을 뺨 위에 올리게 한 뒤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지난 9월에는 기절 놀이라며 A군이 B군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학교 측은 A군에게 7일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학교 측은 A군의 시점에서 1학년 성폭력 의학را 감사합니다.